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절, 한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개네산의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러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잠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니라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를 체험해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는 것으로 마이미야마 놀라고 우리 11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오검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유년부 사역을 하시고 우리 필리핀 팔라안에서 NGO 선교 사역을 우리 2년간 하시다가 이번 강소 노회에서 우리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를 받으시고 또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신앙고백 함께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오셔서 좀 떨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옆자리에 앉으신 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께 택한 받은 제자입니다. 아멘 저는 앞에서 소개해주신 것처럼 필리핀 팔라완이라는 곳에서 문철 선교사님과 또 정주원 선교사님과 함께 NGO 사역을 하다가 이번에 들어와서 목사 안수를 받은 오권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10년 전쯤에 청년회에서 찬양 인도를 할 때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찬양 인도를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거리가 1미터밖에 안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또 메신저로 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또 이 앞에 선다라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또 대표해서 선다라는 것이 참 좀 두렵고 떨리는 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제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자녀를 위한 또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어지고 또 들려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에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필리핀 팔라완이라는 곳에서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복음 전파, 복음 운동하는 게 매우 좀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붙잡은 그 선교라는 한 단어 때문에 한마음 또 그리고 한뜻으로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예원 미션 센터가 팔라완에 세워지게 되었고요. 또 그곳에서 천주교와 이단 종교의 흑암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열심히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획자들과 또 랩루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매주일 오전과 오후 예배 그리고 전도학교, 또 수요기도회, 또 랩루트 데이드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계속해서 또 공급받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9월에는 드디어 기다리던 팔라완 RTS가 세워져서 팔라완 남부지역과 또 중부지역 또 그리고 북부지역에 흩어져 있던 사획자들이 매주 모여서 훈련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저도 NGO라는 건 솔직히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NGO 선교사가 도대체 뭘까 좀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팔라완에 가게 되었는데 제가 팔라완이라는 현장에 가서 본 NGO 선교라는 게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선교 전략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그동안 직업훈련센터를 통해서 기술훈련을 받은 이들이 밀크티샵이라는 밀크티샵을 직접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또 보급운동을 하고 또 영육관에 자립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그 밀크티샵 현장에서 지교회가 또 세워져가지고 또 많은 랩뉴트들이 또 교회로 인도되어지는 또 현장 전도에 문의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NGO 선교 전략이 현지인 보급화의 귀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또한 RTS를 통해서 배출된 교육자들과 함께 팔라완 곳곳에 또 교회가 일어나서 필리핀을 넘어 동남아시아를 넘어 선교 거점 역할을 감당하면서 2, 3, 7 나라와 또 5천 종족살릴 예원 미션센터 팔라운 예원교회 또 농인교회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보통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라는 공간에서 방금 앞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찬양을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지금 이 시간 이렇게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또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내 영과 혼과 마음과 생각, 관절, 골수까지 다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실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말씀으로 치유받고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드릴 때 마가다라빵에 역사하셨던 성령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과 그리고 저에게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바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가장 무엇을 먼저 했느냐 사람을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요셉을 부르셨고 또 모세를 부르셨고 사무엘과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와 같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두고 마가는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 마가복음 3장 13젤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은혜이자 축복이며 또 기적입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은 정말 아무도 가보지 않은 처음 가는 길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자를 불러서 전도도 하고 또 권능도 가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더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냐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지금 이 시간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전해드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제자로 부르시고 또 제자로 부르신 그 부름의 이유를 정확히 알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제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이십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새 예수는 개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안치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본문에 나오는 이 개네사렛 호숫가가 어디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과 같이 갈릴리 호수의 별칭이 바로 이 개네사렛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의 주변은 예수님의 중심 사획지였고 또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바로 제자들을 많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본문 말씀해 보면 이 개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던 예수님께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던 어부들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어부들의 그물 상태는 또 어떠했느냐 이 어부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와서 빈 그물만 손질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5절 말씀해 보면 이들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도 잡은 것이 없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영적으로 이 사건을 볼 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이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없는 인생은 이러한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자신의 경험과 또 지식을 바탕으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또 많은 수고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냐? 그들에게 남는 것은 오늘 말씀해 빈 그물뿐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과학과 의학이 정말 너무나도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변에 정신병 걸린 사람, 또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 또 중독 환자들,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게 바로 현실입니다. 또한 엄청난 부와 명예를 축적한 사람들이 인생을 자살로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경제 문제, 또 가족 문제, 인간관계 문제 등이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 또 그 끝에는 또 다른 문제가 계속해서 인간에게 찾아오게 되죠.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1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무리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호숫가에서 배를 조금 띄우시고는 거기에 앉으셔서 무리를 향해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즉 참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한 번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듣고 또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체험해야 합니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와 저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지만 강아지와 고양이가 아무리 이쁘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들에게는 영이 없기 때문에 굳이 복음을 전할 필요도 구원의 길을 그 강아지와 고양이를 앉혀놓고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사람은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영을 가진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정하는 죄를 짓게 되었고 사탄에게 장악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배경이 아닌 지옥 배경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이 속에 빠져서 스스로 결코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고 또 이 안에서 계속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 죄인된 인간은 스스로 죄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수많은 무리들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계셨을까요? 대치동 학원의 강사처럼 혹은 쪽집게 강사 과외 선생님처럼 좋은 학교 가는 방법, 좋은 대학 가는 방법 어떻게 하면 승진하고 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지 또 어떻게 하면 사업에 성공해서 또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서 살지 무조건 착하게 살아야 된다. 무조건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난 무조건 도우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지금 이 무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셨을까요? 아니겠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제가 조금 추측을 해보건대 아마 요한복원 14장 6절의 말씀을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요한복원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 모든 인류가 사탄의 배경 속에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죄와 사망에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지금 갈릴리 호숫가에서 많은 무리들과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리고 또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나에게 죄와 사망에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또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영생을 얻게 하신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그리스도가 지금 바로 예수님 자신이심을 무리들과 또 지금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시다가 본문의 말씀대로 또 어부들이 그물을 싣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의 배에 말없이 오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배가 누구의 배였느냐? 시몬의 배였습니다.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한 가지 조금 의아하다 생각하실 수가 있는 게 예수님과 베드로와 사이에는 지금 아무런 대화가 오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제가 만약에 이 배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갑자기 무리를 이끌고 다니는 어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 제 배에 올라탄 거잖아요. 그렇죠? 제 배에 올라탔는데 너무나도 당연하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심지어 배를 저만치 묻혀서 떼어달라고 청하기까지 합니다. 지금 나는 밤을 새서 일을 하고 돌아왔고 또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낙심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도 못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 배 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또 묻혀서 떼어달라고 청하기도 합니다.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그리고 너무나 피곤한데 배까지 또 저만치 움직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만일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본 사이였다면 지금 이런 장면이 연출될 수 있었을까요? 처음 본 사이가 아니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서로 그 전에 만남이 있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그 전에 알고 있는 사이였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상황이 조금 이해가 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예수님과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이 상황 이전에 분명히 한 번에 만남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알고 있던 사이가 아니었을까라고 유출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언제 처음 만났느냐 마태복음 4장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도 함께 이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니라 개발은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사람 낳는 어부 많은 신학자들은 이 마태복음 4장과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나는 장면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그리고 읽었던 마태복음의 기록과 오늘 본문 말씀의 누가의 기록을 보면 약간 조금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데요. 방금 읽었던 마태의 기록에 보면 베드로와 그리고 형제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는 것으로 보아 한창 고기를 잡고 있던 상황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는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 이들이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는 일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없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베드로에게 이러한 저러한 요청을 했던 게 이해가 조금은 되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예수님 바로 즉 메시아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메시아는 그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분명히 처음 만났을 때부터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즉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였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너는 사람 낳는 업으로 만들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소명을 주셨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분명히 따라 나설 수 있었겠죠. 그런데 처음 예수님을 만날 당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갔던 베드로가 누가 보금 5장에 와서는 왜 걔네 살은 호숫가로 돌아와서 다시 그물을 씻고 있는 일을 하고 있었느냐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는 얘기는 이것이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라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그리고 또 내일 물고기를 잡으러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유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한번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베드로가 왜 어떠한 이유에서 다시 돌아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 나섰던 베드로가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어부의 삶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지나왔던 과거의 행적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말이 좀 빠르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제가 RTS로 배워온 게 하나 있는데 제가 RTS 학생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떠한 목사님께서 어떠한 팁을 주셨냐면 본인도 경상도 사람인데다가 말이 너무 빠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빨라질 때 사모님에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머리를 한번 이렇게 슬쩍 만져달라고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말이 좀 빠른지 처음에는 분명히 이렇게 만지시던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이렇게 갑자기 막 이렇게 만지시네요. 제가 조절을 해서 다시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간증부터 말씀드릴 건데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가 놀이터이자 삶의 친구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릴 때부터 엄격한 율법주의와 또 종교생활 아래에서 눌리며 살았습니다. 이건 이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건 저래서 하면 안 되고 너무 제약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키지도 그 못할 것들 때문에 교회 나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막연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나한테 벌하실까? 그러면서 주일이 되면 그 무서움에 교회는 나가긴 했지만 예배에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생활을 했느냐? 주일날 주시는 그 헌금 부모님께서 주시는 그 헌금으로 몰래 불량식품 사 먹다가 혼나기도 하고 주일날 헌금 가지고 사 먹으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저한테는 정말 중요한 문제였어요. 분명히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고 분명히 저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음식 남기면 너는 지옥 갈 거야.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원의 확신도 없이 내가 이 음식을 남기면 정말 지옥 가는구나. 지옥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음식이 저에게 오면 저는 절대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몸이 그때 그 무서움에 이렇게 덩치가 찐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컸었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느냐 그만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종교와 율법에 눌려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무조건 어르신들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착하게 살아야 된다. 남 도우면서 살아야 된다. 네가 조금 더 희생하면 된다. 그 사랑의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말 때문에 정말 본질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이 가려졌던 거예요. 그렇게 살아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좋았습니다. 주요일 날 좀 딴 짓을 하더라도 제가 죽음의 실수를 하더라도 누가 뭐라고 하는 분들도 없고 너는 랩런트야.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해결하셨으니까 너는 아무 문제 없다. 상관없다. 뭐래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 나 좀 실수해도 혼나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냥 교회에 아멘아멘 하면서 그냥 뭐가 좋은지도 모르고 그냥 막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이제 랩런트구나.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일곱 가지 축복이 제 눈앞에서 막 아른아른 거리기 시작하고 또 자고 일어나면 갑자기 부자가 돼 있을 것 같고 또 갑자기 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이렇게 쓱 보더라도 아, 머릿속에 다 암기가 되는구나. 이렇게 신비주의의 끝을 달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러분들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 너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당장 눈앞에 내일 당장 갑자기 우리에게 로또 맞은 것처럼 동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제가 갑자기 아인슈타인처럼 또 어떤 빌게이츠처럼 스티브 잡스처럼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것도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저는 현장에서 제 삶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가정에 있는 직면한 문제는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 아, 그리스도구나. 모든 문제 아, 해결자구나. 그냥 구호로 외치는 수준에 멈춰 있었습니다. 참 복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점점 지치게 되고 또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네, 거기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수련회나 또 팀합수 훈련을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수련회 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인데 그 집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아니,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 수련회 끝나는 그 뒷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부터 문제가 빵빵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 분명히 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것과는 무관하게 문을 열자마자 문이 빵빵 터지고 지지고 벗고 난리나는 경험 저만 있는 건가요? 은혜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아,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죽어도 말씀 따라 살겠다라고 고백을 하다가 은혜가 조금만 사라지면 또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왔습니다. 이렇게 나약하고 어떻게 보면 실수도 많고 잘못도 많이 하고 부족한 저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때마다 이 베드로처럼 저를 찾아주시고 또 제가 멀리 도망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 계속해서 저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의 그 과정을 전부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베드로도 저와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는 너무 좋고 또 놀랍고 또 은혜의 연속이었겠죠.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 수 있었겠죠. 하지만 베드로 또한 자신의 경험과 또 지식의 수준에서 머물러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또 이 귀한 복음을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단지 예수님이 아 그리스도구나 그냥 아는 정도 수준에서 머무른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실수하고 잘못한 베드로를 다시 한번 그래도 다시 한번 찾아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리들을 가르치시기 위해 베드로의 배 위에 오르신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실제 관심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예수님의 실제 관심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 한 사람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때 베드로는 또 이렇게 대답을 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정말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베드로는 고백을 합니다. 사실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잔뼈가 굵은 전문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고기 잡이가 아니셨죠. 어부가 아니셨죠. 나사렛 목수 출신으로 고기 잡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날이 밝은 그날 깊은 곳에 가면 물고기가 전혀 잡히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에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하며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분명히 단신반이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예수님의 하신 그 말씀에 즉시로 순종하자 그 베드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물고기가 너무나도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자 다른 배들에게 있는 그 친구들에게 도움을 또 요청하기까지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계획과 그리고 내 계산, 내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을 모두 버리고 나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하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 순종했던 것처럼 나를 원하셔서 그리고 찾아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내 삶 속에 각인, 뿌리, 체질화되는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택한 받은 자입니다. 당시 베드로와 같이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이들은 밤이 새도록, 밤이 새도록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고 돌아와서 허탈한 심정으로 분명히 그물을 정리했을지 모릅니다. 또 베드로는 말 그대로 밤이 새도록 일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한 상태였을 거예요. 그런 베드로는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즉시로, 예수님의 명령에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그때 이들 모두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고 또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가 오늘 8절 말씀을 보니까 또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느냐 이번에는 갑자기 또 베드로가 뜬금없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심은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하니 베드로는 조금 전, 그 그물을 내리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라고 예수님께 얘기를 했느냐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베드로는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베드로는 뭐라고 말이 바뀌었느냐 예수님께 지금은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날 자신의 배에서 선포된 예수님의 그 말씀과 또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또 누리고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이상 자신을 찾아오셔서 직접 부르시고 또 무리들을 향한 가르침 속에 베드로는 자신이 불신앙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또 다시 한 번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과거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한 마디만, 딱 한 마디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취하리라라는 게 무슨 뜻이냐 원어의 뜻을 보면 사람의 생명을 사람의 생명을 위험으로부터 구해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 죄와 저주의 창세기 3장 현장 가운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또 누구시고 예수님이 또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알지 못하고 모두가 사탄의 배경 아래 지옥 권세 아래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 불신 영혼들을 건져낼 자로 누구를 부르셨느냐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와 또 여러분들과 그리고 저를 지금 이 시간 부르신 겁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부르실 때 함께 있던 야고보와 요한 또한 자신의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제자로 불러주셨는데 갑자기 여기서 베드로가 짠하고 수제자로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동안 강단의 마태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베드로가 어떠한 인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병든 자, 또 눈먼 자, 또 귀신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오병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여주셨는데 베드로는 마태복음과 또 이런 사복음세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또 예수님, 우리는 여기 있는 게 좋으니까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무려 세 번이나 예수님을,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만일에 제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저는 두 번씩이나 그리고 찾아갔던 그 베드로에게 다시는 안 찾아갈 것 같습니다. 심지어 내가 죽음 앞에 있는데 나랑 같이 죽는다라고까지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 나는 심지어 명세까지 하고 저주를 퍼부면서 나는 저런 사람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베드로에게 제가 만일에 예수님이라면 절대 찾아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셨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많은 잘못과 실수를 하는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 번 더 베드로를 찾아주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거를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요한복음 21장에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21장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 이후에 게네사렛 호스카라 불리는 이 갈렐리로 와서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또 어부의 삶을 삽니다. 왜 베드로가 잘할 수 있는 게 물고기 잡는 일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다시 한 번 베드로에게 소명을 심어 주십니다. 오늘 서두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와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부르는 제자들입니다. 아멘! 내가 조금 실수했다고 해서, 내가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그 사실이 바뀌느냐? 아닙니다. 절대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왔던 문제, 그리고 사건, 또 어려움 그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이자 방법입니다. 실패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자 우리가 넘어서야 할 발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후에 그래 너희가 한번 알아서 잘 살아봐! 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내버려 두신 것도 아니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셨던 요한복음 1장 4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니라 개발은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 개발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바위 그리고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같던 베드로를 뭘 만드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반석, 반석을 만드시겠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고 세 번씩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또 수많은 잘못과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 번 더 베드로를 찾아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제자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왜?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셨기 때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내가 바로 다른 그 누구가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난 시점에 시몬의 이름을 개발하고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를 장차 개발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발하는 뜻이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앞으로 내가 널 반석으로 만들어서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건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절대로 이기지 못할 거야 라고 지금 베드로에게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나를 반석과 같이 세우시고 내 이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교회는 절대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절대로 절대로 넘어뜨리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모든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절대로 속이거나 또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약속을 분명히 해주신 겁니다. 아멘.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좀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면 됩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해서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선택한 제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신 제자는 절대 절대로 놓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그래도 그래도 한 번 더 찾아오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라면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더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더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있는 사실 그대로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한 번 더 찾아가서 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과거가 어찌됐든 간에 오직 여호와께 택한 받고 붙들린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입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영혼 하나를 한 명 한 명을 분명히 예배해 두시고 계실 텐데요. 오늘 말씀과 같이 그래도 한 번 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도 한 번을 더 그분을 찾아가서 사람을 취하는 축복을 맛보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택한 받은 전도자로서의 축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의 절대 증인 다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나 또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어떻다라는 것을 이미 창세전에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간 설명하시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을 제자들에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다른 게 아니라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는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너희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로 오셨고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고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베드로는 설교를 하고 있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그 자리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형선고를 내린 그 무시무시한 산에 들인 공예에 베드로는 죄인으로 끌려가게 되었는데요. 죄인으로 끌려간 베드로는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증인으로서 당당하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를 통해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느냐? 삼천 제자가 일어나고 오천 제자가 일어나고 날마다 구원받을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라고 누가는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 그것만 그냥 설명한 거예요. 다른 어떠한 뭔가 특별한 기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갈릴리 작은 마을의 단지 어부였습니다. 못 배운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사탄은 그리고 우리에게 언제나 영적으로 창세기 3장의 나중심, 창세기 6장의 물질중심 창세기 11장의 성공중심 속에 빠져서 실패하게 만드는데요. 하지만 어떠한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불신앙하거나 갈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그래도 한 번 더 찾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또 즉시로 순종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축복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사람을 취하는 축복으로 또 남은 자 그리고 순례자 또 정복자로서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께 택한 받은 제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